12세에요? 아 이제 12세, 15세 둘다 돼요 원래 15세였죠? 발소리 내 앞에 누구 왔음? 사이트 제가 가겠습니다. 님 제거물 들어 안 가겠습니다 이제 한 명 더 있어 가야지 그러면 다 잡으러 어? 다 잡았다고요? 다 잡으러 내가 그 옆에 세워놨 제가 상대가 문 열고 들어오면 저 못보라고 일부러 문 뒤에 세워놨거든요 문을 달아들고 이런 식으로 세워놨거든요 근데 진짜 못보고 지나갔어 다 잡으러 평범하게 하죠 솔직히 평대로 500은 평범하지 죄송합니다 400이라 팔각정 쪽 같은데? 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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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방향 2명 2명 트랙터 뒤에 한 명 트랙터 뒤에 핍한다 기절 어 예 아 미니 14빙조준 공격조준 하이 그냥 훅훅훅 말려버렸죠 커플 다운 언덕 잡을까요? 120방향 언덕 잡죠 이제 언덕에 모임 2명 확인 추워야지 붙죠 저희 참 계제사리 싸우지 말고 언덕을 이론 Vaccine 거 경고는 너무 잘피하는데 backlog 잘피하는데 저거 너무 아아 아 Mi 아 그런거 잠시만 4집바나 그 4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언덕을 먼저 잡아야되네 4집 말고 4집 반대편 언덕에도 있는데? 여기 여기 노란핑 있는데? 4집이 아니라 이쪽같아요 제가 싸우는게 여기서는 안보여요 그 언덕 넘어가야 보이는데? 귀찮은데 나 파밍할게요 그냥 예? 아이 뭐야? 뭐 알아서 하시겠지 죽으면 저 운댕댕님 제가 선풍이 착하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악랄 중... 악랄한 사람이죠 저같이 악랄한 사람 그 저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전혀 안보이는 각이거든요 제가 그까지 붙지 않는 이상 커버 못 쳐서 그냥 여기 있을게요 파밍하면서 나 8배율 말고 4배율 써야겠다 알아서 하시네 여기가 어디있어 이거 여기가 어디있어? 여기가 어디있어? 여기가 어디있어? 여기가 어디있어? 반대편 언덕 승! 반대편 언덕이 이겼어요? 네 음... 저희 좀 멀어요 좀이 아니라 엄청 멀어요 그 싸우고 오기는 한참 먹을거 같은데 이거 타이어가는데 제가 안 터트렸을걸요? 쏘다가 안 터트렸던걸 여기가 있는데 빨리 거 빨리 먹고 튀죠 저희 데리러 갈게요 저도 그거 먹어야 되거든요 별로 먹을거 없어요 마실것도 없었고 구상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먹은 구상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004 네 1 2 3 안해주네 네? 왜요? 네 뭐요? 안다고요? 먹고 싶은데요? 쒸... 쒸... 보정기 취급 안합니다 아... 봐주시는 것만으로서는 감사합니다 후원 굳이 안해주셔도 감사해요 네? 뭐라고요? 차소리때문에 잘 안들리네요 차소리만 끌게요 안 끝나고 10분정도 쉬자구요 아 10분정도 쉬다구요?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6시간 너무 소리롭네 10분정도 쉬고 하루종일이 쉽게 내리빵 끝나고 썸네일 좀 만들것 네 그러세요 너도 없겨놓고 방송 보면서 한번도 화낸걸 못보는거 같다고요? 에에에? 에? 거의 매일 화낸거 같은데 후... 거.. 거의 제가 거의 매일 화낸거 같은데 어 화낸다 기준이 살짝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낸다와 짜증낸다의 의미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화내는 것보다 약간 짜증내는 걸 많이 하지 화낸짜를 안 내요 솔직히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쓸 때는 화낸다는 아니지 어떤 거요? 애들 하나씩 걸고 참참쯤 하세요 콜? 애들 딱 들고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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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걸고 이거 이거 가만히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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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잠깐만 차 지나가는데 두고 먼저 하세요 어... 나도 이거나 이거나 가만히 있는 거 세 개로 하는 거죠? 네 음... 한 명이 걸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세요? 먼저 하세요? 참... 참... 참! 하! 그러니까 제가 진 거예요 방금 거 제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쪽을 저... 저 할게요 저 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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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불편하네요 사실 내가 진 건데 아니 맞추면... 맞추니까 내가 진 거 아님? 뭐 룰이 좀 다른 거 같은데 내가 틀렸었잖아 첫판에 내가 틀리고 님 여기하고 내가 여기였어 맞추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님이 이긴 거잖아요 아니 님이 맞췄잖아요 방금 저를 응? 난 못 맞췄잖아 가만히 있었잖아요 방금 하는 사람이 맞춰야지 님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? 하는 사람은 기준점이 다른 거 같은데? 하하... 아무튼 고... 하하... 앞에 집 저... 최대한 요즘에는 짜증 안 하려고 삼각중이에요 내 품... 참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... 자전에는 짜증나는 게 그랬었는데 큰 남 있어요 저기 맨트 위쪽은 야 왜 저기 안 보이지? 수풀 속에 있었어요 어어... 에이.. 에임이 너무 그리고 그냥 위니 쓰겠습니다 안 깝칠게요 위니 쓸게요 뭐하데요? 반동연습 이거 시차 어딨어요? 꽂힌게 약간 아래 꽂히네 여기 귀여우던데 여기 있네 어 저 부엌 뭐야 이거 어? 스르륵 있음 세기님 저 앞에 보세요 옆에 어디? 어디? 여기저기 300 300? 300이 시체 있음? 어? 보급이네? 보급 말고 나 오탄 좀 에임파 미니 쓸게요 나 보급총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얘네들아 나 보지바라라 제발 아 막십사 이런 쓰레기같은 왜 막십사 쓰레기라뇨 막십사 쓰레기거든요 이번판은 내가 그러면 미니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왜 막십사 항상 많이 쓰니까 커파 어 뒤에 적었다 200 오케이 저 안보임 소리는 들었는데 안보임 저도 안보임 어 이러면 안되는데? 나 곤란한데 이러면? 보급 잘 끼고 있으세요? 네 안보여거든요 자 보인다 보인다 어딨어요? 길리 다운 어 길리? 아 나이스 멍청한 친구 멍청한 친구 길리는 우리꺼다 아니 내꺼다 네? 아 늦었네 아 이거 미니 집사 잘 맞추면 좋음 아 약삭 빠르게 쓱 가져가신거 봐 약삭 빠르다니요 저는 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 그런걸로 하자면 오탄 좀 없음? 여기 엠포 있잖아요 제가 미니 집사를 보여드릴게요 풀 아이템 버리시죠? 미니 집사는 한방 한방 신중하게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프 손잡이 버리시죠 싫은데요? 너무 빨갠데요? 빨간데요 형 빨갛다고요? 괜찮은데요 뒤에도 보니깐 그냥 그거밖에 안보이는데 10명이나 남았는데 10명이나 남았는데 제가 늦게 갈게요 아니 어이가 없네 제가 속이 끼고 미니 끼고 있으니까 제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어디저기 그렇게 밀치십니까? 오 커버 기절 됐어 오 잘 쏘농 아닌데요 저거 그쪽 집에 있는 애들 안보이는데 집안에 짱맞게 있는건가?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각하 안에 있으려나? 저 일로 왔거든요 기절하면 못살립니다 저도 못살립니다 오 그로자 집 그로자인 너무 무섭고 그 집을 먼저 닦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몰아서 쳐 소리가 애들 다 어딨어? 다 산에 있는거야? 그런거 같아 다 이 집에서 싸운다 이 집으로 오셔야 됨 이 집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오케이 보이진 않음 사운드 나요 그 집 먼저 닦을까요 그러면? 그래야죠 야 이 집 뒤편에 싸우네 이 집 여기 노란핑 뒤편에 싸움 제가 저거 못찾거든요 그쪽 집부터 먼저 닦으면서 오죠 어차피 저 있는 데까지만 붙으시면 되서 천천히 닦고 가죠 만약에 거기서 잡으시면 산쪽으로 뛰시는 것도 괜찮음 자기장 30초 여덟 명이나 남았어? 그럼 거기 한 파티랑 노란핑 쪽에 세 파티나 있다고? 산쪽 오 막 죽어 나간다 그 집 뛰 나오면 제가 뚝배기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보이는데? 왜 안뛰어놔요? 안보이는데? 있었는데 미연이 안나오는데? 안나오는데? 먼저 올라갔나보다 그럼 아까 네? 어머러 나가가지고 반대편으로 나가가지고 산 올라간다며 그렇다고 치죠? 아 진짜 일어졌어요 그렇다고 하죠? 나이스 1평치 먹으면 되겠다 제가 여기 여기로 건너온 애들 뚝배기 다 터뜨리고 4명 남았습니다 오 잘있어 스크스? 안보임 제 가게에서 안보임 어딘지는 알겠는데 안보임 가려서 와 과연 톡 쏘네 그냥 빼꼼하면서 가면 집에 그로자 파티랑 저기 스크스 있는 적이 끝인가 보네 스크스 깊이 스크스 30초 스크스 혼자 밖에 없어요? 아니요 2명이요 오 여기 뭐 던지는데? 풀인가? 달린다 집 쪽은 3명 나쪽으로 왔어요 왜 저기에 안보이냐 다운 그럼 저 집 쪽에 2명있고 이쪽 원덕 쪽에 1명있다 침은 안쪽으로 왔어요 많은 팀이 뒤집 집 쪽에 2명 끝 네 그럼 언덕에 1명이랑 집 쪽에 1명있다 아 오케이 집도 2층집이야 1층집에 있네 네 1층집 뒷 뒤쪽 언덕 쪽 안보이는데 집에 2명인가?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집이 2층에 가오파요 2층에 2층에 1명이랑 1층집에 1명씩 아 둘이 같이 파티 폭탄가요 지금 제가 자리 좀 오 미친 수류탄 맞았어 상대 다 알려야됨 왼쪽으로 둘 다 달려야됨 왼쪽으로 둘 다 달려야됨 왼쪽으로 둘 다 달릴려봄 뭐야? 나이스 파편에 한 명 기절했어 아 파편에 한 명 기절했구나 헉 아 지질 아이씨 bp 1876점 0.34%